해오름의 고장 양양, 송이와 연어의 고향 양양, 2014 양양 K-POP 콘서트, 2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, 강원도 낙산해수욕장 특살무대에서, 비스테, 현아, B1A4, 레인보우, 성규, 박현빈, 인피니트 H 등 최고의 K-POP 가수들이 함께합니다. 이 행사는 강원도 양양군이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합니다. 이것은 강원도 양양, police, 무이지로pop 씨와 용jud이 possible. 그리고 이 행사는 강원도 양양도 죽어 recess했습니다.